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억 원,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4원 오른 1,397.7원에 거래 중으로, 오늘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399원에 개정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장 시작부터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3 거래일 연속 연고점입니다. 또한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는 소폭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의 인덱스는 전장 대비 0.08% 오른 109.442에 거래됐습니다. 달러화가 줄곧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강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미국의 소비장가가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더 길게 끌고 갈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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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